아 학추 5번 6번 이렇게 죽지 말고 차라리 클레임 올 강화를 다 하고 올 거 그랬나 으 으 으 으 보다 으 으 으 아 이거 근데 왠지 으 잡아도 저 배가 금방 다시 소환할 것 같아요 그냥 으 불러버리면 그만이 아닐까 으 으 으 으 으 제발 일단 잡았어 어디있죠? 뭔데? 방금 버프 걸었다고 왜 안 맞아? 안 돼? 앞좌 뒤집어 안 돼? 이거 빨리 재소화는 안 되나 봐요.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